도로주행 시에 주변에 운행하는 대형 차량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선 25톤 화물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무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부산에 하구한 달입니다. 1차선에서 운행 중인 25톤 화물트럭. 잠시 뒤 차선을 변경하는가 싶더니 2차선에 운행 중이던 승용차 뒤를 충돌합니다. 중심을 잃은 승용차는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더니 반대쪽에서 오던 차량 2대와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43살 구모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트럭 운전자를 제외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로 변경 중에 충격이기 때문에 원인은 안전운전은 불이행이고요. 피해자는 사망자 포함해서 총 7명 측정을 했고요. 음주는 아닙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